로저는 끝이야! 자, 동동성으로 출발! 동동성으로 출발!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뭐지? 내, 내 보물살이! 우리는 동동성으로 갈까! 얘들아, 이제 다 왔어! 시작하자! 고마 가동 중! 뭐라고? 뭐라고? 아, 그리스도! 뭐, 뭐야? 아, 이게 뭐야? 크리스탈! 아, 이 때문에 안 보여! 어이, 얼른 도망가자! 아, 따고! 아이고, 로저 살려! 아, 따갑다고! 아, 따가워! 아, 아아악! 아, 아아악! 로저는 끝이야! 에헤헤헤헤! 가자! 네, 대장! 여러분! 그 전엔 모든 것이 로저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! 여러분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 아기가 대피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! 이제 로저 시대는 끝났습니다! 함께 여러분의 마을을 만들어 갑시다! 아, 아아악! 자, 동동성 고래 오청사가 우리 바다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보물선 놀이터! 지금 만나볼까요? 네! 그럼 다 같이 하나, 둘, 셋을 외쳐주세요! 하나! 둘! 셋! 아아악! 수신, 만타가오리! 어, 만타잖아! 박사님! 북극 마을에 빙하가 무너져 어린 고래들이 갇혀있어요! 아, 어! 얘들아 저기 좀 봐! 아아악! 아아악! 그럼, 제발! 아악! 아악!